오늘 오후 1시 40분쯤 부산 동구 좌천동의 한 목욕탕에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해 17명이 다쳤습니다.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해당 목욕탕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가 진압을 시도하던 중 갑작스러운 2차 폭발이 이어지며 출동한 소방대원과 현장 부근에 있던 공무원, 시민 등 17명이 다쳤습니다.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사고 현장을 점검하러 온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도 다쳐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화재 당시 해당 목욕탕은 휴무일이라 내부의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